네 강의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장 실패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정부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잠깐 제가 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은 1년에 휴가를 며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 입직하시면 다 못 써요. 차 쌓이면서 비례가 되는데 21일까지 있었어요. 거기에는 내가 여름 휴가하기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고 21개 내에서 내가 1년 동안 휴가도 가고 내 개인적인 업무도 좀 보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그거를 시간 단위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은 오전에만 일이 있다 하면 오전 반이 0.5km 그런 식으로 해서 21일까지 쓸 수 있고 처음 입직하시면 한 11일 밖에 안 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년에 21개를 했잖아요. 내가 입직을 했어. 여러분들 7월에 시험 봤거든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7월 보고 면접은 8월 보고 예를 들어 10월에 만약에 10월에 입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입직한 게 보면 그 해 남은 게 몇 달이죠? 7월 1일이면 3개월밖에 안 남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 들어갔을 때 남은 기간에 비례해줘요. 1년에 21개니까 21 곱하기 3개월이니까 12분이 3이죠. 이 정도 다. 한 5일? 5. 얼마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21 안 준다 했잖아요. 처음에 한 10일 정도 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지. 2... 처음 가면 힘들어. 몇 달은 수요가도 못 써. 그냥 다녀야 돼. 1년 버티면 그 다음 그 해 첫 때 한 10일, 6일밖에 안 되는데 10일 생각하면 11일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 휴가 때 5일 쓰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온 게 6일밖에 안 남죠. 그럼 6일을 내가 나온 1년에 나눴어야 되는 거야. 힘들어 그러면. 힘들죠. 적잖아 너무. 그래서 한 5년 이상일 거예요. 5년 이상 근무하면 저걸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21일 중에 휴가를 5일 쓰고요. 그 다음에 남은 16일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돼. 그런데 보통은 내가 일이 바쁘거나 눈치 때문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남잖아요. 며칠이. 그걸 돈으로 둘러줘요. 그게 연가보상규로예요. 연가보상규로. 연말을 줘요. 그렇죠? 그거 봐. 그런데 보통 나에서 신분은 좀 그런 편견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제가 관찰했던 건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휴가 안 가잖아요. 또 자기 일도 있거라니까 스물을 한 게 다 못 써요. 그래서 막 11, 15일씩 남아가지고 연가보상비 문제예요. 5급 이상 되면 또 많거든. 그러면 막 100만 이상 더 받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젊으신 분들일수록 다 쓰지. 쓰고 다 쓰고 안 받고 안 하겠다. 그런데 일당 따져보면 연가보상비가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 승진해서 5급 되면 하루 일당이 얼마 치겠노? 한 25만 칠 거거든요. 그런데 연가보상이 한 10만밖에 안 줘. 그렇기 때문에 무자 써야 돼. 쓰는 게 이득이야.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얘기였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우리가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행정의 조직 파트에서 배우실 거예요. 욕구는 그 전자 자체가 욕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욕구는 뭐가 있죠? 공부할지 배고픈 거 욕구 아닌가요? 식욕 식욕이라잖아. 식욕이라잖아. 이건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안 그래요? 이건 내가 의지력을 갖고 버티는데 버틸 수 있지 밥 안 먹는 거 다시 다이어트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그 행위 하나에만 집중해도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부라는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이거를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좀 살이 찌는 경향이 있어. 너무 많이 찌지 않으면 크게 문제 없어서 공부할 때 사실 좀 쪘어. 사실 이거 이제 반대 국부가 생기잖아요. 내가 공부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는 나의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 보상 보상심리라 보상심리 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심리로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돼. 이거 힘들어. 그러면 공부할 때 당 떨어지면 손팬도 못 찌고 있어. 저도 그래서 한 거로. 그리고 욕구 중에 사람은 이게 있어요. 나중에 행정, 조직 때 다 나온 내용이 사실은 이게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어. 관계 욕구야. 관계 욕구. 아마 지금 공부 시장이 정말 얼마 안 됐으면 크게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참으면 또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또 나는 적극적으로 해소하시려는 분이 계세요. 이제 여기 얘기하잖아요. 노랑진이 공부하러 와서 친구들만 만난다고 놀 때가 많거든요. 스터디 멤버들끼리 해서 너무 노는 걸로 가버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제가 스터디 구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공부를 할 때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 스터디원이 여자였던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남자였어요. 왜냐. 우리는 공부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공부할 사람마다 그러니까 스터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와서 정말 공부하고 외로우니까 같이 점심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그런데 이제 어떤 스터디들은 남녀 비율을 맞추니 뭐 이런 게 있어.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그 정도 관계만 있어도 돼요. 굳이 내가 뭐 이성충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최소한의 관계급과 필요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스터디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밥만 같이 먹어도 괜찮고 또 같이 공부한 특전식에 같이 공부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전혀 아니고 대신에 너무 지나친 건 과유불급이죠. 이게 수단이지.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걸 들었냐면 없는 애인 만들지 말고 있는 애인 차지도 마라. 헤어지지도 마라. 이게 그만큼 공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잘 조절은 안 되죠. 조절은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또 혼자 나는 절대 사람 안 만나겠다. 진짜 어디 절에 들어간 것처럼 탁 독소실이나 고시원 들어가서 딱 움츠리고 계시면 사람이 너무 피폐해져요. 그 정도까지 안 가셔도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제가 관찰하면서 든 욕구가 어떤 거냐면 수면이요. 수면이요. 잠. 이거 안 돼 이거 참아지나요? 이거 저도 절대 안 참아지죠. 수면 시간은 무조건 많이 가지셔야 돼요. 공부하는 행위 자체는 새로운 걸 배우는 행위 자체는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예요. 내가 근데 별로 안 힘들다. 그 공부에 집중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힘든 공부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항상 공부 시간에 항상 공균적으로 6시간 7시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오후 공채를 무난하게 학교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예요. 한 2, 3년 걸리긴 하지만 물론 근데 그 이상 하려고 하시는 거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 이게 얘가 치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 물론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잠깐 잠을 조금 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오자마자 계속 자는 사람들이 있어. 오자마자 나 그분은 좀 안타까웠어요. 돈 들여서 그 자리에 와서 거의 한 3시간 동안 거의 비모 사망 상태로 가시는데 행정 내용 쉽지가 않은데 집중해 들어야 되는데 밤에 뭐를 했길래 이 해결이 안 나왔을까 순간 오후에 되면 잠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강의 시간 내내 잠 온다는 것은 수면 자체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무조건 강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잠 부서자. 아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잠만 제대로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으시면 안 돼요. 저는 공부할 때 그냥 10시 자고 싶을 때 잤긴 했는데 10시, 11시 지금 자가지고 눈 뜰 때까지 잤어요. 눈 뜰 때까지 시계 알람 없이 그냥 눈 뜰 때까지 자. 보통 7시 일어날 때도 있고 9시 일어날 때도 있고 워락가락 하긴 한데 그런데 그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당연히 괜찮겠죠. 내가 자고 싶으면 잤는데 그리고 오후에도 그러다 보니 장점이 뭐였냐면 제가 오후에는 거의 안 졸았어요. 졸은 적이 없어. 저는 지금도 그런데 제가 어디 뭐 낮잠 같은 거 잘 안 자요. 보통 밤에 많이 자기 때문에 많이 자고 그냥 오후 시간대 잠깐 한 1, 20분 잠깐 1, 20분 딱 엎드려 자면 아직 깨어날 정도로 그게 유지되어야 해요. 밤에 절대적인 잠이 부족하면 이걸 해소 안 돼. 계속 잠아. 그렇죠. 그러실까도 하루 쉰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 공부를 위해서는. 엊그지 엊그지 이거 어떻게 참고 더 안 되지 더 안 되지 더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만 적극적인 해소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이런 걸 다 조정하세요. 저도 원래 운동 안 했거든요. 공부할 때 혼자 공부했어요. 하니까 점심시간 때 밥을 뭐 해봐야 저는 밥을 천천히 먹는 성격도 아니니까 10분, 15분 뭐 하면 끝이야. 그럼 밥도 또 가야 돼. 그렇죠. 15분 만에 다시 컴백이거든요. 점심시간.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일부러 스터디오만 만나서 커피 한 잔 하고 한 시간 또 어떤 한 시간 딱 그때 잘 지켜야 돼. 멤버끼리 우리가 딱 한 시나 두 시되면 딱 지어 들어가자.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근데 그거 제가 좀 약간 지나치신 분들 계시더라고 토크쇼를 그냥 가서 두 시간, 두 시간 안 가 저는 이제 그 시간 딱 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많은 마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나게 얘기하다가도 어? 지금 한 시만 있네. 들어가자. 딱 이렇게. 그거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학교 간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 카톡 친구들 중에 몇 백 명이죠. 몇 백 명이 다 공무원들이야. 이 사람도 어떻게 돼? 제가 바라보는 수험은 수험 공부는 학교 하실 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냐? 저는 제 주변에 떨어진 사람이 없거든요. 다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조절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 몇 시간씩 하면서 내가 오늘 유튜브 보는 건 제 학이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학교 갈 수 있는 시험이고 그래서 제가 수험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또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아니고 계시죠? 카페 말고 카페에다가 올리니까 이제 공개 글 밖에 안 되죠. 혹시 비공개적으로 뭘 물어보고 싶다. 메일로 주시면 돼요. 지금 메일이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이버 네이버 이걸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공부 방법이나 방향 등이 조금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상담이랄까 상담은 제가 거창하긴 한데 하고 싶으신 분이 여기로 그냥 언제 잠깐 커리커리이나 공부 관련 상담 받고 싶다. 메일로 그냥 바로 주시면 굉장히 회신이 빨라요. 왜냐 저는 강의가 안 하면 대부분 강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C가 항상 켜져 있어. 매일 보내시면 바로 보는 거야. 바로 바로 아니면 카페 뭐 신청해도 되고 다양하게 원래 이런 루트를 저는 성인이라 생각하기 다들 준비하시면 저보다 나이만 하시면 계시고 이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제가 주제 넘게 상담한다 이런 게 좀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의외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적어드린 거고 혹시나 조금 심적으로 힘들거나 공부한 구업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메일로 주시면 제가 제용구실 이데아 공부했어요. 거기 잠깐 뱉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할게요. 앞서에 조금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정부 실패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정부 실패는 뭐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시장 실패가 발생했죠. 자율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니까 문제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자연독점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 처음에 정부가 최소한의 시장에 자유를 맡겼는데 얘가 이거 발생하네 내버려 두니까 어 안 되겠네 내가 나서자 그래서 시장 실패을 교정하기에 정부가 나섰죠.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규제를 한다거나 혹은 직접 제공한다든가 공적 공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섰잖아요. 근데 나서 보니까 괜히 시장에 개입해서 또 정부 실패가 발생하네 어 괜히 괜히 간섭해가지고 트러블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한 솔루션들은 다시 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에 했던 개입된 방법을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안 하면 되는 거지 말이죠. 개입 안 하면 되는 건데 또 그런 것도 무슨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 같아요. 또 이거지 뭐 또 시장 실패 나오지. 그러니까 시장에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자유시장 경제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맨날 왔다 갔다 해 트렌드가 그래서 정부가 많이 시장 개입하니까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개입하면 안 돼. 그러면 개입 안 했다니까 거꾸로 또 시장 실패 발생하고 여기 유행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기에 따라 역사적으로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시기가 있고요. 혹은 정부가 적게 개입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죠. 많이 개입인가 적게 개입인가 명확한 개입은 정량전 나오진 않죠. 정량전 나오진 않고 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제 세대도 전에 우리 이제 군사정권 시절 때 그때는 정부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죠. 경제개발을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조건 여기서 끝 그냥 스토리가 정부 실패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실패 왜 발생했냐 볼게요.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적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적 목표 설정이나 X 비율성 등 비율을 이야기하는 현상으로 정부가 괜히 개입했더니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악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적 목표 설정이에요. 사적 목표 설정 말 그대로 단어이 이미 들어있어.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사적 목표 설정 안 해요. 나 입직하자마자 나는 아파트를 바로 하면서 자야지 아니면 내 땅을 사야지 그런 게 아니죠. 원래는 공적 목표를 해야 하잖아요. 정부라는 것은 예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상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익이라는 개념을 써요. 예외를 해야 되는데 냅둘으니까 이거 이러더라. 정부가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주인인 국민들이 정부를 감시를 잘해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비대칭이 국민들이 정부 내부의 공무원들만큼 내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감시가 안 돼. 얘가 실제로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 정부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잘 아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감시 잘 안 되네. 그러면 내가 굳이 공익을 가야 되냐. 합리적인 경제인 공무원의 합리적인 경제인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거 가는 거지. 나의 사적인 목표를 충족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 행정 내부를 완전히 감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내부적인 목표 내부적인 목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이건 예상 극대야.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많이 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적정 수준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다 나올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일단 예산을 무조건 많이 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산이 있고 일이긴 해요. 예산이 많다는 게 그만큼 특정 사업을 돈을 많이 쓴다는 건데 그렇다는 말은 내가 일이 많아지는데 공무원이 싫어할 텐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싶으시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공무원 공무원들은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왜냐 예산을 내가 많이 가져오면 조직이 내 부서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든. 내 조직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한 사람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공익을 위한 건가요? 공익을 위한다면 적정 수준만 가져가야 될 거잖아.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나의 사적이 뭐 나의가 빨리 승진하고 내가 조직에서 목표 받기 인정받기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이게 사적 목표 설정이에요. 공익적이구나. 공적 목적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괜히 자기들 스스로 해가지고 사적 목표 설정하니까 민영을 해야지. 여기 다 정려 드릴 거예요. 민영을 해야지. 그래. 정부는 네가 직접 하다 보니까 네가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네들이 너네들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너네가 하면 안 되겠죠. 거꾸로죠. 민영을 해결책이 되고요. 두 번째 X 비율성 나와요. X 비율성 X X라는 단어부터 뭐냐면 약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X 비율성 했을 때는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율을 통합해서 X 비율성이라고요. 그래서 X라는 말을 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때 했죠.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우리 S전자에서 S전자뿐만 아니라 S전자에서 뭐 만들죠. 지금 3G가 어디까지 나왔지. 13쯤 되나요? 12인가? 20이다. 25죠. S21인가? 하여튼 그렇죠. 최근에 그 다음에 사과에서도 사과 13인가? 맞나요? 얘들이 경쟁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정부 혼자 제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등본, 등본, 등본 발급 딱 한 군데에서 다 나오잖아요. 민원24 때 가보셨어요? 여러분 시험 신청할 때 거기잖아요. 서비스 질 가지고 다른 데로 경쟁하나요? 자기 혼자 되고 있지 그냥. 안 그래요? 가격도 제 마음대로야. 천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나는 해야 돼. 등본 필요하면 십만 원을 받든 경쟁 안 하잖아요. 독점적 공급 독점적 공급 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비율이냐면 가격에 대한 최적 공급이나 가격 비용 절감 이런 유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예요. S전자 사과사는 이게 매출이 될 거예요. 판매를 하면 매출이 되죠. 경쟁을 해서 매출을 내야 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한테만 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비용 받는 만큼 서비스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받으려면 비용을 많이 받으려면 서비스 질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민간 기업에서는 한마디로 핸드폰 성능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수익이 뭐냐면 판매 수익인가요? 아니지. 세금이에요. 세금. 기본적으로.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돈 내가 행정서비스 안 받는다고 안 내나요? 무조건 내야지. 여기는 뭐예요. 내가 안 사면 더 안 내도 되잖아요. 100만 원. 세금은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이 들어와. 수입원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수입원이 지출할 때 행정서비스를 지출할 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거는 물어보지. 내가 굳이 잘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세금은 그냥 강제로 걷는 건데. 얘들은 잘하려고 하지. 내가 당장 핸드폰의 품질이 떨어지면 안 팔릴 테니까. 나의 수입을 이어주잖아요. 정부는 그게 아니야. 어쨌든 동구는 걷어가면 되니까.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동구의 독점적 지위를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비율에 대한 해결책 역시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부에서 직접 공급하던 것은 민영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지난 강의 때 개입하는 방법. 보조금을 주거나 혹은 규제를 하거나 했죠. 둘 다 안 해야 되겠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보조금을 착감 개입하던 걸 줄이니까 규제를 하던 거니까 규제를 안 해야 되니까 규제를 완화가 되는 거예요. 다 거꾸로 돼 있죠. 화폐표랑. 세 번째 화생적인 외부가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더니 오히려 이제 의도하지 않은 거 의도한 건 아니야. 의도하지 않은 효과나 부작용을 화생적인 외부가 라고요. 밑에 나와요. 밑에. 현재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맞아. 정부가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해소하기 위해서 투기가 지구 지정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돼 있어요. 했더니 원래 주택가격 안정화하려고 지정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급등해버린 거예요. 어? 여기 부동산 오른갑다. 지정되기 전에 얼른 사발해야지. 그래서 이거 정부가 의도와 달리 투기가을 지구 지정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상 못한 거예요. 규제를 했는데 투기가을 지구 지정 지정이라는 규제거든요. 특정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했더니 오히려 주동산가격이 올라버렸네. 안정화하려고 정책 도입했는데 이게 파생적인 외부옥과 개입한 거죠. 정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니까 개입을 안 하면 되겠죠. 솔루션은 안 하려면 보조금 주던 거를 줄이고 규제를 하는 거였으면 규제를 완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권력의 편제죠. 정부는 독점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회사라도 법적인 권한이 정부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민간 회사죠. 민간 회사.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시키고요. 규제를만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되겠죠. 보조금을 주는 건 권력적인 측면이 아니죠. 서포터가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를 하던 것들 혹은 자기 직접 하던 것들 이런 것을 거꾸로 해줘야 되고 다섯 번째 비용과 편익 게리에 아까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어떤 거냐 세금 들어온 그러니까 이래죠.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는 민간과 다르다. 비용과 편익이 이어져 있지 않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행정 서비스를 많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낸다고 해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죠. 비용 측면하고 편익이 절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정부가 없대요. 비용 절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 다 들어오는데 국민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미시적 절연이 말이 있고 거시적 절연이 말이 있는데 미시적 절연은 다수의 비용과 소수의 편익이 보는 경우죠. 보통 굳이 딱 정확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들이 해당당했죠. 세금은 다른 사람을 내서 혜택은 소수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소수의 비용으로 다수가 편익을 볼 수도 있어요. 보통 굉장히 큰 부자들 있죠. 자산이 수백억 수천억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대부분 내거든요. 소수가 비용을 내고 그러니 행여 서비스는 일반 시민들이 다 받게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대 추구 행위예요. 지대 추구 행위 지대 추구 행위는 규제나 개발과 같은 정부의 시장기의 큰 부분에 대해서 지대 추구 행위의 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했죠. 지대 추구 지대라는 것은 땅이거든요. 원래 그 단어 그대로 따지면 땅이라는 것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땅을 생산할 수 있나요? 토지가 면적이 넓어지나? 간척사업으로 가능하지는 하지. 일반적으로 고정된 양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주들이 땅값을 렌트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공급이 늘어나진 않으니까. 그렇죠?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성격이 늘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원래 지대 추구 행위를 설명하면 이 개념인데 이제 행정학에서 어떤 개념이야? 이런 거예요. 정부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요. 서비스라이보다는 행위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린벨트 그린 여기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 해제를 할 수 있거든?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거든. 그린벨트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발을 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이거 이게 맞죠? 그렇죠? 쓰고 보니까 근데 이거 삼성전자랑 큰 회사가 할 수 있나요? 못해. 법적으로 누가 거냐면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린벨트만 딱 해제해져버리면 이 토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수십 배씩 수백 배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민간에서 어? 정부한테 정부는 너네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이런 지대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제공할 수 있어요. 정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 정부는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개발 계획을 유출했다든가 혹은 정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부 다른 로비를 하겠죠. 사실은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정부가. LH 사태 알죠. 왜 그래요? 다 개발 계획을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버리죠. 오히려 이거는. 민간 또 이제 정부한테 정부 달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투자해버리고 내물을 줄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많죠. 요즘은 사실은 정부 자체에서 트러블이 좀 많아요. 예전에는 민간에다가 혜택을 주고 매물을 반영했다면 요즘은 오히려 정부 내부적으로 바뀐 한 게 없잖아. 자기들끼리 해버리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공익적 윤리법이 그래서 개정되고 있어요. 개정행기. 왜냐. 이런 문제를 앞서 말씀드렸던 LH 사태 문제를 워낙에 크게 이슈가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공익적 윤리법도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 좀 드릴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는 앞서 얘기하던가 동일하게 직접 나서던 행위 방법이 있었죠. 내가 직접 공급할 게 있었고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간섭하는 방법에는 보조금을 줘서 더 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해서 하지 말게 하거나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개입했더니 시장 실패 발생했죠. 정부 실패 발생했죠. 그럼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렇죠? 개입을 하지 않은 방법에는 직접 나서지 않으면 되죠. 나서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윤형아. 정부가 하던 거를 안 해야 되니까 결국 민간이 해야 되죠. 민간을 줘 버리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간섭하던 것이었으면 간섭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면 되니까 당초에 정부가 만약에 보조금을 줬다 간섭 안 하는 것은 돈을 줄이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규제를 했다 규제를 하는 것을 줄이는 거지 즉 규제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좀 볼게요. 표는 사실 이 DTI 물어보는 것은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좀 알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일단 사적목표 설정 정부가 내 이득을 취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하던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민간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내 스스로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였죠. 정부가 삭감에는 규제 완화가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마찬가지로 X 비율성은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율이죠. 그럼 다 모든 케이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꾸로 해야 되죠. 정부가 만약에 하던 거였으면 직접 하던 거였으면 민영화 정부가 만약에 보조금 주던 거였으면 보조금 삭감 그리고 규제하던 거였으면 규제 완화가 됩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파생제 외부의 건 어떤 거였죠. 파생제 외부의 건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죠. 개입을 안 해야 되잖아요. 개입 안 한 방법은 두 가지죠. 얘나 얘나 직접 하던 건 아니었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행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평일을 참고한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권력 품제 문제인데 정부가 그 권력을 가지고 말 그대로 부정산 사용을 한 건데 그러면 정부가 직접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규제하던 거면 규제 안 하면 되지. 완화는 왜 안 들어줘죠. 보조금은 보조금은 긍정적인 측면이잖아요. 민간에 대해서 서포팅 해주는 게 예전이잖아요. 그게 권력적인 권력 편제라고는 보기 어렵죠. 이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표로 다 정리 논리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표까지는 사실 예전에 예전에 7급 문제 정도로 나온 적은 있어요. 나머지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 실패의 요인인지 이게 시장 실패의 요인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와 따끈따끈한 문제야. 2021년 국가직구 문제였어요. 월요일 국가직구. 첫 번째 문제가 정부 개입이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왔어요. 이제 정사 찾아볼까요. 1번 외부호회가 발생 2번 시장의 독점 상태 3번 X 비율성 4번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정답 몇 번이죠?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주세요. 손가락으로 와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4번 맞죠? 왜냐 X 비율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실패의 요인이었죠.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어떻게 돼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만 바로 맞추셔야 되고. 조금 올드하운 문제죠. 17년이 벌써 통계가 4년 지났어. 2017년 지난 7급이에요. 정부 실패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부 실패의 요인에 1번 공공서비스에서 비용과 편익의 분리 2번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불경제 3번 비공식적 목표가 공익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4번 의소치 않은 파생적 효과 골라 보세요. 책을 보고도 컷닝을 하더라도 잘 모르겠죠. 정답은 2번이죠. 외부 불경제는 이런 거였죠.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어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주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외부 불경제였죠. 그래서 공식적인 목표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인 목표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4.5 설정이에요. 원래는 공식적인 목표인 즉 공익 달성 목표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인 목표를 추구하려는 경향도 있었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서 제가 디테일하게 대응하는 항구까지는 여러분들은 요요되시면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정부 실패에 대한 요인 그리고 시장 실패에 대한 시장 실패의 요인이 어떤 건지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음 21쪽의 밑에 주제는 뭐냐면 정부의 규모랑 관련된 얘기 정부의 규모랑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미국 역사를 따져보면 이제 이 정부가 큰 정부가 되냐 작은 정부가 되냐 에 대한 왔다 갔다 항상 왔다 갔다 큰 정부는 정부가 그만큼 사회에 많이 개입하는 방법이고 작은 정부는 개입을 적게 하는 다고 보시면 가장 쉽죠. 그러면 과연 정부라는 녀석은 항상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 그럼 반대로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정부 규모가 팽창한다 팽창한다 관련 유론인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파킨슨의 법칙이 있어요. 파킨슨의 법칙이 우리 직관에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증가가 있는데 계속 공무원은 늘어나 사실 우리 공무원 국시험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늘어나면 좋죠. TO가 늘어나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은 너네 그 공무원은 여기서 1도 없으면 사람 안 들리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공무원 속에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 파킨슨의 법칙은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나아요. 두 가지로 아래 하나는 부하 배정의 법칙이고요. 하나는 업무 배정의 법칙이에요. 먼저 부하 배정의 법칙이 뭐냐면 공무원은 업무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직급 동료 늘리는 게 아니라 자꾸 밑에 사람 늘리려는 거 부하 직원 부하 직원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일하기 싫거든. 옆에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데리고 있어야지 그 사람은 다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부하 배정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 배정의 법칙인데 업무가 혼자 하다가 혼자 다 할 수 있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혼자 있어. 근데 부하 배정의 법칙에 따라서 부하 직원 B를 데리고 왔네. 전체적으로 하던 일은 다 똑같아. 하던 일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까요? 내가 허가 업무를 했다. 허가 업무. 민간에서 업무가 허가 신청 들어오면서 허가 해주고 이런 거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밑에 부하 직원이 생겼네. 어떻게 하냐면 너가 좀 해. 이 주어 업무 허가 업무 너가 하고 대신에 나한테 뭐 하냐. 보고해 보고. 내가 보고하면 내가 감독할게. 감독도 하고. 보고하면 내가 지도하고 지시하고 감독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이건데. 근본적으로. 이거밖에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바빠. 자기들끼리. 보고하고 감독하고 뭐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본질적인 업무는 증가 안 하죠.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업무라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생겨서 이런 거.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시, 감독, 보고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업무 배징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화살표로 그렸지만 비판이 있어요. 비판. 실제로 업무가 늘어날 때 공무원이 늘 수도 있잖아요. 여기 논리가 뭐였어요. 업무가 경중과 한계 없이 일단 무조건 늘어나고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사회적인 공무원 수요가 늘어서 늘 수도 있잖아요. 취하는 행정 수요 취하는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취한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관계없이. 그래서 국가위기 상황 등에서 공무원의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해서 늘어난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여기는 그냥 관계없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피콧과 와이즈만의 전의효과 전의효과 사실 읽어보시면 단어는 전의효과라는 우리가 한글 단어는 불편한데 내용 보시면 쉬워요. 전쟁 등 사회 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면 상황이 해소된 후에도 공공지출이 유지된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전쟁 등 문제가 크게 전쟁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 되겠죠. 경제익이 크게 오면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정부가 손을 떼야 되잖아. 손을 떼야 되잖아. 더 이상 개입하는 게 지출이나 지출 등을 통해서 개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과거 썼으니까 관성이 생겨가지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필요가 없는데도 예산이 계속 많이 소비되는 거죠. 즉 정부 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마그네 법칙인데 읽어보시면 바로 다 이해되신 부분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 차지하는 공공부분도 같이 증가한다.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우리가 1만불일 때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도 차지하는 비율이 10%였어요. 예를 들어 민간은 90%였고 그런데 1인당 소득이 4만불로 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를 하긴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 공공부분도 차지하는 비율이 10% 늘었으면 그 비율대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그 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굳이 개인당 소득 비율을 따지면 1만불이 10%니까 개인당 한 명당 한 1,000불 1,000불 정도 비례해서 맞죠. 그런데 4만불로 늘어나더라도 비율이 딱 같아지려면 4,000불 정도만 공공지출로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8,000불 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1인당 GDP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이 와근이 멈추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공무원들이 적정 수준의 사회적 어떤 효용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정도 적정 수준의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쓰려는 거지. 특히 하이직 공무원들이 많이 그런 게 이 설명이에요. 왜냐 내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내가 승진하거나 내 조직에서 인정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정부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죠. 지출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 사회복지 서비스에 한 10조 원만 필요한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야 우리는 무조건 돈 많이 가져와야 돼. 한 15조 원 받아왔어. 그걸 다 쓰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말은 정부가 팽창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브래넨과 부캐넌의 리바이던 가설인데 재정권 재정권 돈 가지고 나중에 제목한테 배워줄 거예요. 재정권은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녀간다. 그래서 재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킨다. 무조건 정부가 돈이 많으면 그건 권한이 많으니까 리바이던이라고 말했어요. 리바이던 리바이던이 바다에 사는 무슨 괴물이야. 정부가 괴물처럼 커진다는 얘기죠. 여기 얘기예요. 밑에 여섯 번째 보모로가 보모로가 보모로가는 사실 우리가 직관에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자동차 임금이 시간당 50불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공공분야 2개만 쓸게요. 공공분야 공공분야도 임금이 시간도 50불이 좀 많네. 하루 일당이랄까? 하루 50불이고 공공분 50불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갑자기 생산기술이 최신설비로 바뀌고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 단순 노무직들이 아니라 굉장히 노동생산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불로 늘려줬네. 회사에서 이득이 많이 나고 노동생산이 늘었으니까 인간을 100불 올려줬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러면 여기 공공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어? 우린 내 지금 50불 받고 있는데 여기 100불 주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직이 간절하시지. 이직. 난 이직하고 싶어. 이거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공공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꾸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공공분야에서도 여기 이직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지. 임금 올려줘서 밖에 그래야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가장 기본이 가장 이래요. 여기 사람이 자동차 회사로 쉽게 이직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쉽게 이직한다고 기술이나 이런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임금 만 보고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0불로 증가한 거는 여기 자동차 회사가 기술이 기술이 흑신이 일어나서 임금을 많이 주는 건데 여기는 어때요? 기술이 혁신이 아니라 그냥 똑같아. 똑같은 데는 단지 이직 방지 차원에서 늘어나버리죠. 보물업과는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 부분에 생산성 증가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공공공이 원래 팽창해버릴 거예요. 이게 늘어나버리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경쟁이 떨어지겠죠. 얘는 괜찮아. 얘는 어차피 얘는 생산성 증가했으니까.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야. 단지 옆에 다른 분야에 임금이 올라왔던 이유 하나만으로 이직 방지해서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표정에 떨어지니까. 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업과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로모와 로젠탈의 회복 수준으로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중에 재문때 배우실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예산안 편상을 하고요. 의회에서 심의의결에서 확정을 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안 편상이 제가 추상적이 들리실 수 있지만 내년에 돈 쓸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까. 내년에 어디 분야에 돈을 어디 쓸까. 복지 분야에 얼마 쓰고 국방 분야에 얼마 쓰고 사회안전분야에 얼마 쓰고 경찰 분야에 얼마 쓰고 계획을 잡는 게 예산안 편상이. 어떻게 돈을 쓸지 예산을 어떻게 나눠 쓸지 계획을 세우면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산안 편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의회에 보내면 의회에서 심의 의회들 보고 이거 제대로 됐는지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해서 확정해요. 이 관계를 이게 과정이에요. 나중에 재무 행정 전반에 다 이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회복 수준 이유는 뭐냐면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작년에 복지 비율이 작년에 복지 비율이 예를 들어 10조 원 썼어요. 내년에는 좀 어려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이 쓰고 싶어서 한 3조 원 더 써가지고 3조 원 더 써가지고 의회에 보냈네. 보니까 의회에서 보니까 그래요. 지금 사회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 전 연도보다 추가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삭감. 2조 원 삭감. 삭감. 그래서 당초에 작년 쓰던 거에다가 1조 원만 증액시키자. 라고 심의회에 대해서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출을 하신 행정부 공무원이 와가지고 아니 3조 원이 이게 나눠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해보는 거야. 한 뭉쳐있어서 특정 분야 딱 2조 원만 떼가지고 삭감 못합니다. 그냥 삭감하려면 전체 다 날라가야 된다고. 하나의 사업이기라서. 이라고 얘기하면 의회에서 보고 전문가니까 여기가 자기는 일부분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분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 없애버린다고 하네. 분리가 안 된다고 하네. 그럼 어떻게 돼. 에이 어쩌수 없구나. 다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복 수준을 낮게 잡으면 되죠. 만약에 이 예산 삭감하시면 2조 원만 날라가는 게 아니라 다 날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게 회복 수준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의회에서도 조금만 늘려야 되긴 한데 또 안 늘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논리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은 삭감이 안되겠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회복 수준이란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정부 규모가 정부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론도 있어요. 축소된다는 축소는 두 가지 정도 나와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나와있죠. 갈브레드의 의전허가라는 게 있죠. 의전허가 의전허가 뭐냐면 공공재는 사적대와 달리 광고 등을 통해서 욕망착취를 못한다. 사실 광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하나 지우면 몇 백억씩의 땅값만 해서 땅값하고 지우려면 그리고 정부에서 각종 그 말 많죠. 조용물을 설치하잖아요. 그 몇십억씩 몇십억씩 시민들이 그걸 그 돈으로 사냐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 그 가치하는 차치하고라도 아주 크게 예산사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홍보하나요? 잘 안하지. 그냥 우리 동네에 도서관 생겼어요. 스치듯이 한 번 볼 정도죠.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내가 몇백억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수익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속 광고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헬스장을 개설했어요. 우리 학원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면 각종 광고지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 그 수익이 늦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서비스 어떻게 해요? 안 알리지. 잘 안 알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욕망을 창출 못한다. 즉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시민들이 어차피 저거 별로 홍보도 안 하는데 필요하겠어? 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정부에다가 하지마. 만들지마. 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정부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모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이죠. 이거 뭐냐면 내가 세금 내는 것보다 공공서비스 받는 게 적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초에. 세금 안 내고 싶잖아. 내가 내는 것에 비해서 행용서비스도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세금 안 낼래.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정부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말하는 주로 정보가 어때요? 돈 얘기죠. 돈. 돈을 많이 쓴 정보면 정부가 늘어난다고 하고 돈을 적게 쓰면 줄어든다고 하고 물론 앞서 말했던 이제 그 뭐였죠? 그 공무원 증가하는 거 파킨스 법칙이죠. 다 생각해놨어요. 파킨스 법칙 같은 경우에는 사람적인 측면이죠. 물론 공무원 인원이 증가한다는 게 결국은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정부 규모로 하실 때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나오는 건 다운스의 합리적 무죄요. 합리적 무죄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공재로부터 어느 형을 잘 모르겠어. 많이 받나? 적게 받나? 그럴 때는 합리적 판단은 적게 받는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공재를 개인들이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 모를 때는 잘 모를 때는 아 저게 형이 적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 전부 다 전구 규모의 축소 관련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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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